이거 뭐 안녕하세요 쇼스텝 민수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아직은 아무도 안계시네요 저 혼자 하는 방송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티리난지 냄비 세트로 함께 할 예정이에요 딱 앞에 예쁘게 아주 분홍분홍 여자 여자 아주 봄을 맞이하는 듯한 벌써 그런 컬러들의 지금 후라이팬 냄비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후라이팬과 양수냄비 편수냄비 이렇게 세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일단 먼저 구성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거는요 여기 짜잔 16cm 후라이팬 한개 16cm 후라이팬 하나 그리고 14cm 14cm 편수냄비 하나 그리고 보시면은 18cm 양수냄비 두개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요 원래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정상 소비자 가격이요 8만 9천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꽃에서 얼마인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57%나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39,560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할인율을 할인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4개나 가져가는데 반값도 안되게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49,560원 우리 근데 지금 아무도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랑 우리 앞에 계신 감독님이랑 둘만 둘만의 대화 둘만의 대화 중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어디가서 뭐하고 계신거에요 빨리빨리 들어와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요 이거 보니까 완전 저한테 취향저격이에요 이거는 여성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만한 느낌의 그런 색상 그리고 딱 은은한 그런 분홍빛의 파스텔톤 은은한 느낌으로 딱 되어있는데 왜 옷에도 유행이 있고 메이크업에도 유행이 있듯이 우리 뭐 인테리어 그리고 주방용품에도 그런 유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자의 행복은 그곳에서 그런 예쁜 뭐 후라이팬이나 예쁜 냄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뭐 혼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신혼부부들에게 딱 적합한 사이즈에요 왜냐면 이게 조금 대식구가 쓰기엔 좀 작은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또 신혼부부들 제주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적게 적게 음식해서 버리지 않고 드시고 한 끼 두 끼 식사 정도 하고서는 딱 알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냄비 후라이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딱인 신혼부부들에게 그리고 1인 가구에게 정말 최고 좋은 그런 세트입니다 와 아직도 안오셨어 그래요 아직 시작한지 3분밖에 안 됐군요 그래요 안오실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되죠 그럼요 그러면은 저는요 일단 오늘 이 냄비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냄비로 제가 맛있는 거 해먹을 거예요 와 저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어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노래 들어주신다고 노래와 함께 이 썰렁한 채팅창을 가득 채워줄 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들어오시겠죠 그쵸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요 우리 제가 지금 여기 출근하면서 사실 앞에 이제 방송을 봤어요 앞에 방송을 조금 보면서 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그 티리난지 냄비 세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뭐 드셨더라 뭐 불닭이었나요 뭔가 되게 막 닭요리 같은 거 하나 드시고 계시던데 그래서 저는 뭔가 했더니 저는 오징어 삼겹살 불거기 노래 틀릴게요 이거 진짜 센스 저의 외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준 아 이게 노래 틀리면 사니까 훨씬 신나고 좋네요 집에서 진짜 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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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